청주지역 청년연합집회 2019 블레싱 청주가 청주 서원경교회에 살렸습니다. 청주 청년연합팀 블레싱 청주와 청주 성시화운동본부가 공동주간의 신있어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번 집회는 리조이스 찬양팀의 찬양과 서원경교회 황순환 목사의 축복기도로 시작됐습니다. 첫 게스트로 나선 가수 비와이는 자신의 히트곡을 선보이며 간증했습니다. 또 강사로 나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한명수 이사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름을 짓는 특권을 주셨다며 자신만의 이름짓기와 생각의 전환을 통해 삶을 디자인하는 청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말씀과 찬양을 통해 은혜받은 우리 청년들이 이 청주 도성을 아름답게 변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청주 도성뿐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 속에 활보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청년세대 회복을 위한 청주지역 각 교회 청년부 리더들의 자생적인 모임으로 출발한 블레싱 청주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 연합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